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는 민워크 입니다 오늘 산책 장소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 입니다 그럼 민워크와 랜선 산책 고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월정사 숲길은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 중 하나로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주문에서 출발해서 할아버지 전나무 까지 걸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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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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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